안녕하세요. 인천 뉴스 조선희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정원예술학교 1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강화군 정원예술학교가 지난 11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기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정원예술학교는 강화군 주민의 생활공간에 정원예술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정원예술학교 1기 수강생은 총 22명으로 3개월간 1명의 포개자도 없이 전원이 수료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을 본인들의 정원에 적용해 새롭게 정비한 곳들도 있으며 그 중 특히 프랑스풍의 등대정원을 새롭게 정비한 펜션정원과 스페인풍의 문화공간 건물과 조화를 이룬 카페 정원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사례가 눈에 띕니다. 한 학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큰 흐름과 감각을 갖추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내 정원 가꾸기와 공공정원 시공 실습을 통해 정원예술의 기본을 습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뉴스 조선이었습니다.